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나한테 바람이 계속 부는 거를 알고 타는 거야?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래 조금만 그 다리만 흔들어도 떨어진네 그래 다리 흔들지 말고 근데 그 다리 흔드는 조금만 저항 때문에 떨어지는데 바람이 고압선? 걸려서 있었다고 고압선 죽었다고? 공중에 얼마나 떠있어? 15분? 나도 중재를 나오긴 했어 안 묻어? 뭘 무서워 전력 수술하면 절벽으로 뛰는 거야? 아 이렇게 돼 있는데 뛰어가지고 아니 그니까 내 말은 그거야 그 날이 밝았습니다 전혀 무섭진 않고 원래 이 패러글라이딩을 칠레에서도 해보려고 노력했고 다 해보려고 했지만 푸지푸지 됐었는데 좋은 거 같아요 남미 쪽 파타고니아 느낌의 산 위를 뛰는 것도 좋지만 대한민국의 푸르른 산을 바라보고 싶었는데 굉장히 좋은 경험을 내고 남미가서도 꼭 패러글라이딩을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inha 칠레에서 오세요? 네 어디로 내려가요? 저기에요? 하나도 안 무섭네요 일로 그냥 뛰어요? 네 몇 손이나 들어갔어요? 저요? 됐어요 일단 사진 좀 찍어드릴게요 여긴은 양평 유명산 이고요 어디서 오셨다고 했죠? 칠레 칠레에 한국에서 오신 남민 청년 이분이랑 비행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뭘 하세요 뭐야 달려! 오~~ 자유 물은 드시는거에요? 많이 wounds Base전 ensa 아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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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통화 코트 들어가봐요? 들어가요? 안 계실래? 네? 뭐라고요? 네? 이리 들어가요? 통화가 안 돼 대기 거야 자 가만있고 그다리 있어요 아 아무도? 엄청 재밌게 태워줬는데 첩병이 어땠습니까? 멀미를 너무 심하게 하시는데 멀미요? 재밌게 해드렸더니 아주 전혀 무섭진 않고요 계속 잡고 일어서 줄게요 자 하나 둘 셋 어휴 정식 차리셔야 돼 자 소... 소... 소감 좀 드십니까? 아니... 아 속이 너무 좋아 어우 눈물이... 하나도 안 무섭네요 그래도 안 무섭다 남매네! 미적이야 오케이 수고했어 다 왔거든? 소리 질려는가? 우와 도는거 봤어 저기? 빙글빙글 돌고 우와 이건 떨어진다 아 떨어지는구나 오늘 저를 비행시켜준 회사입니다 양평 패러글라이딩파크 감사합니다 예리 감사합니다 저기 절 죽이려고 했던 분 한 분 보고 저랑 동갑이거든요 조심하세요 남미 청년 바이바이 감사합니다 네 이리 가세요 추웠어 많이? 네? 내려가는게 추웠어? 추웠어 뭐해야죠? 초등학생들 좀 해준다 개인 자유 조정이 있습니다 안하실거죠? 이게 어디서 오실거죠? 남미가면 해보고 비교해준다는 일 못하겠다 아 나는 그렇게 소리를 많이 질렀어? 네 나는 불숭자 아 불숭자고 내가 손을 위에서 흘렀어 신장에서 소리 질리는거야 저거 쩔 으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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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으앗 안괜찮 하핳핳 하나도 무서워하지를 않아 불량이 없다 영상은 크흠흑 크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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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umbers Oh 내가 없네요 아 하나도 안 무섭네 남미들 남미 청년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